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2월 1일 판례공부 민사 백령도 부대 옆 건물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10월 1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278-446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일은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업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건축주였습니다. 피고는 김포시였고 손해배상 청구했다가 이겼는데 대법원에 더 파기환송한 사건이죠. 사건은 한번 보시죠. 이 사건은 원고가 백령도에서 의식점과 단독주택을 건축신고를 합니다. 해당 지역은 원래 해병대 이사단의 관할이어서 건축신고시에 군부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9월에 원고가 김포시 무슨 읍에다가 건축신고를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그 부분을 강과하고 그대로 건축신고를 수리해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2012년 3월에 원고가 건축명의변경을 건축번경신고를 하려고 다시 신고를 했더니 그때 후임자가 어? 군부대 협의가 없었냐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12년 5월에 후임자는 건축변경신고에 관련해서 군부대 협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반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2년 12월 19일날 다시 한번 원고는 건축명의자 변경신고를 하는데 이때는 피고가 수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해병대 이사단이 2013년 1월 부대 옆에 있는 이 음식점과 주택에 대해서 공사중립 및 건물 철거를 피고 김포시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피고 읍장 김포시에 있는 읍장이 2013년 2월 27일날 신축중지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읍에서 직원이 실수해가지고 수리를 해줌으로써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왜냐하면 수리를 안해줬으면 건축위에 신축위에 안 들어갈 건데 수리를 해줬기 때문에 건축위에 들어간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피고 직원이 농원력 창고로 전환하는 걸로 한번 군부대 협의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원고가 일단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읍장이 군부대 협의 요청을 하는데 군부대가 동의를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읍장이 이사단 부동의를 이유로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원고가 구로우면 사용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김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2심까지는 이겼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피고 김포시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건축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철거에 대한 운명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철거되지는 않았고 지금 김포시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든 원고가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 과연 철거로 인한 손해를 인정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일단 1심 그 변론 종결시까지 그러니까 항소심 끝날 때까지 건물에 사용승이 안 된 것이지 철거명력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쭉 보면 김포시가 철거명력을 할 것 같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게 중요합니다. 철거의 가능성이 상당한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다. 그렇다면 이 손해의 결과 즉 철거라는 결과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나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단장하기 어렵다는 거죠. 한마디로 대법원문이 보기에는 이거는 아직 김포시가 철거명력을 할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이 사건은 지금 대법원은 건물 청구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 인정을 안 한 겁니다. 결국은 원고는 재단고 행사가 현재 좀 어렵게 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피고의 과실에 의한 거죠. 피고가 군부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거고 물론 다른 원의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로 인해서 지금 원고는 제대로 손해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변호사라면 차라리 피고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차라리 피고로부터 철거명력을 차라리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손해받고 끝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고한테 차라리 철거명력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받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소송은 특징이 행정소송의,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할 때 뭔가 현재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경우에 있어서는 확정적으나 어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손해를 3%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요 사례는 비슷한 사례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